오늘 고구마는 잘 익었습니다. 지난번에는 불안에 넣었어요. 오늘은 우에 올려서 딱 먹기 좋게 됐습니다. 맛있겠죠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고구마와 밤을 굽고 있습니다. 고구마와 밤을 굽고 있습니다. 고구마와 밤을 굽고 있습니다. 고구마와 밤을 굽고 있습니다. 오늘 고구마는 잘 익었습니다. 지난번에는 불안에 넣어서 다 타오릅니다. 오늘은 우에 올려서 딱 먹기 좋게 됐습니다. 고구마와 밤을 굽고 있습니다. 지난번 보다는 먹을 게 있겠다. 고구마와 밤을 굽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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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